7am 출근하는데 Why you calling 왜 귀찮게 해 일부러 안 받는 거야 너 또 술 마시는 거지 I'm not your cacao 택시 안 받을 뻔해 너 제발 좀 stop it 너 진짜 전화하지 마 7시에 만나 약속 장소 한 건 달이 오기 전에 너랑 나 꼭 만나 시간아 멈춰라 Be here with me